자카르타에서 도착했습니다. B- 자카르타에서 도착했습니다. 자카르타에서 도착했습니다. 저희 쪽에 대기관제가 있습니다. 간인식 대기자긴 합니다만 변경해. 한 달 전에 죽은 것으로 보이고 근데 사망원인은 모르겠어요. 알 수 있는 거라고는 죽기 전에 마취 상태였다는 정도인데 신원 확인은 가능할까요? 양손 피부 재직 손상이 심해요. 근데 뭐 그건 이론일 뿐이고 다음 주에 신호점이 열리는데 저는 진호 파크입니다. 소울 폴리스테이션에서 도착했습니다. 인스튜디오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? 저희는 중국인이예요. 다른 사람들은 사업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에 도착했습니다. 삶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들은 모두 혼자서요. 의사소사에서 도착했습니다. 의사소사? 의사소사는 도착했습니다. 의사소사는 도착했습니다. 의사소사는 도착했습니다. 의사소사는 도착했습니다. 의사소사는 도착했습니다. 에이컴의 대신 다리에서 도착했습니다. 의사소사의 성남자입니다. 의사소사에게 전달했습니다. 에이컴의 대신 Constitucional의 전달했습니다. 유gennale Մ j costumes 쓰다. 외국 아기관 자료 안녕히 통과해 음성에 왜 이럴을까? 여기가 한 사람의 인천 시를 드릴까요? 남식이 본다면 어느덧이라도 아마 그건 누구야? 나한테 좀 도와줘 미숙, 남식이 복 cere? 너를 안 러쉬는 엄마 여친 여친이 생기고 그 애인은 질질적이다 다음 killed 내 마음이야 루완? I'm looking for a wife 프랑스 여자 어디있어? 프랑스 여자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